오늘 찬솔이 생일이라 가지고 20인치 자전거를 새로 사줬습니다 얼리라이더가 이제 작아져 가지고요 오 근데 크네 혼자 멈출 수가 없어 타긴 됐다 찬솔아 너도 자전거 세워놓고 좀 더 놀아 이제 친구들하고 후지 자전거에 브롱코라는 나라입니다 16인치도 나온 것 같아요 12인치도 나온 것 같아요 15인치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커도 잘 타네 10인치도 나온 것 같아요 재원아? 난 몰라요 이름 몰라? 이름? 이름 뭐지?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파도 까먹었다 재원아! 이 게임 이름이 뭐지? 꺼봐 아주 꺼봐 던집줄게 세집다오 이거 아니야? 모래성 모노뚱인가? 아니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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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뚱으로 쓰러진 사람은 달라겠냐? 나 바라오지면 그가 빠지라 재윤이 내 이빨 빠졌어? 아니요 입속에 쳤네 옛날에 빠진 건데 옛날에 빠졌으면 이해해 봐 어디? 빠진 게 아니고 그거 이거 더 어려운 거 하자 이렇게 아니 이거 빼면 진짜 뺐어요 그랬어? 내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재윤이는 이빨 빠졌어 안 빠졌어? 안 빠졌어요 이해 봐 안 빠졌네 안 빠졌는데 찬소리 이빨 빠지면 보여줘 보여줬어 보여줬어? 그렇지 이빨 안 빠졌는데 빠졌으면 안 빠졌으면 예전은 좋겠지 남잔다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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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보 3시 해 한번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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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이도 같이 제 여기 체리잖아 나만 많아주고 있다 놀다도 다하네 놀다도 다하네 놀다도 다하네 놀다도 다하네 하루 또 샀는데 지금도 또 샀다니 이제 가야 돼 제 하나 가자 일어나서